20만 14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미투온입니다. 미투온, 은, 는 모바일 게임 개발 및 서비스를 주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풀하우스 카지노, 풀하우스 거시노, 풀파톨덤, 풀파트 포커을 서비스함 종속회사 중 미투진, 미이첸, 은 캐주얼 게임 및 소셜 카지노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2020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된 메모리키는 홍콩,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중심으로 퍼블리싱 사업을 연위 아이두 마케팅은 인플루언서 통합 마케팅 기업으로 셀레드, 셀러드, 를 서비스함 기업 개요 대시 주로 소셜 카지노 게임을 웹 및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풀파톨덤과 풀하우스 카지노를 주력 게임으로 보유 대시 대표 게임인 풀하우스 카지노는 슬롯 게임과 블랙잭, 바카라, 룰렛, 빙고 등 테이블 게임을 비롯하여 100여개의 다양한 게임을 제공하고 있음 대시 국내 시장은 동사가 직접 퍼블리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은 손자 회사인 메모리키 리미티드를 통해 퍼블리싱하고 있음 재무 대시 광고 대행 부문의 광고 취급고 축소에도 nft-pee 게임 글로벌 론칭 카지노 게임 인앱 결제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소폭 증가 대시 의원가율 상승 및 인건비 지급 수수료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영업 수지 저하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nft-pee 게임을 개발할 예정인 가운데 x 히어로즈 nft 워 미버스 게임즈 nft 홀덤 등 신작 라인업 확대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6월 16일 기준 장마감 미투온의 시가 총액은 1,088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미투온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54위 입니다 미투온의 상장 주식수는 3,125만 7,700일 흔주입니다 미투온의 액면가는 500원 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미투온의 퍼은 12.8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62.5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7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 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6배 4,05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 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 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46번지억원 345억원 270억원 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94번지억원 259억원 206억원 입니다 미투온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번지 35%이고 유보율은 622.89% 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25.79 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5 더하기 0.6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7.95 이며 전일 대비해서 9.91 더하기 1.1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투